따라오길래 허락한 줄 알았더니 뺀다 안 잘 거면서 왜 따라왔는지 의문이 돈 쓰게 만들려고 그러나? 축구일? 일로와 했을 때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똑같이 이기적으로 그게 인생의 진리지 그때까지 나도 절대 안 줄 거다 오늘 여친을 만났다 발 아프다고 지랄다 웃긴다 잠자리도 안 하면서 바라는 건 겁나 많다 대박이다 에어 먹튀당한 기분 진짜 쎄 누나 체조 참기 하실까요? 빨리해 심각해 연기자님 해주세요 잠자리 안 하는 X한텐? 돈 쓰기 싫다? 잠자리 안 하는 X한텐? 돈 쓰기 싫다? 어떡하지 얘 라인? 얘 라인? 어우 다행이다 오늘 내가 아는 거 같아 이렇게 찌네 다행이다 욕대급인 거 같아요 나도 뭔가 이 분노 이게 그냥 이거 쭉 올라갔는데? 근데 남친이 로그인 돼 있는 거